이거 얘기하는거 아니야? 이거 얘기하는거 아니야?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어 잠깐만 이거 여기서 던지면 하나하나 던져 하나 던져 와 잘 만들었네 한 명만 가네 원래 거의 두 명 다 가거든 사실 자 여기서 암살하고 자 조심해야되요 조심해야되 됐어요 어흥 나이스샷 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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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빠라 자 야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들고 다니자 아 어 잠깐만 이거 넘어야되게 생겼는데 이거 어? 와 야 대박이다 야 이걸 들고 넘었단 얘기는 한 손으로 올라왔단 얘긴데 씨 야 저 저 안에 대장 타지 않았을까 싶다 대장 온다 그랬잖아요 야 어휴 이건 뭐 씨 안전하면 뭐 착지가 없잖아 대장 얘기면 안돼 대장 오네 저 빨강색 애들은 저 빨강색 애들은 가만있어봐 노랑색이랑 빨강색 차이가 뭐 한 번 이거 몰라보자 한 번 이거 몰라보자 전두봉룩 생존본능 활성하여 서로 볼 수 있는 적들은 빨강색으로 서로 볼 수 없는 적들은 노랑색으로 표시된다 자 자 빨강색 있을 땐 잡으면 안된다는 얘기야 이건 뭐야 사거리 안다는건가 이거는? 전투신량이 거의 다 타버렸어 이건 정말 큰일 사거리 안다는건가 이거는? 뭐야 자 지금 강 나와 바로 제거 이거 자 안전에 주고 그 다음 조금 자 그래 활로 가자 자 활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들어 어 뭐야 여기 옆에 있었냐? 얘네들 까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자 이러면 이제 애들이 좀 내려올 겁니다 어 내려오는 애들이 있을거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애들을 숫자로 한 번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걸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거야 잘가 발견하면 뭐해 가실건데 수고해요 어 어우 개잔이네 야 무슨 야 파염병이 죽는게 아니라 용암속에서 죽는것처럼 죽네 어 헤드샷 앗 활써서 죽이는것보다 이렇게 죽이는게 더 재밌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어 야 야 우리 화염병 또 갖고가자 중독된다 이거 화염병이 꿀잼이네 이거 말고 더이상은 없네 이거라도 들어야겠어 자 일로 올라가야되는데 자 일로 올라가야되는데 어어어 뭐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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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갖다 버려 이거 그냥 갖다 버리고 오 오 딜 오 딜 들어와 어 죽었네 어 너무 쉽잖아 우와 cctv 다있네 여기 아 이거 cctv가 아닌데 이 지역이나 이런거 어 보는곳이었네 노래가 아직 안끝난거 보니까 여기가 잔챙이들 좀 남아있는거 같은데 우와 이게 확대도 되네 자 자 화살 한번 보충 아 가득찼네 여기있어 여기있어 됐어요 자 이거 먹어주고 레니는 살았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야 저게 왠지 라라의 아버지가 말했었던 영생의 비밀 비밀 비밀의 유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딱 촉이 오는데 저 레닌 기억하고 있어야겠어 소련이 이걸 소련이 이걸 여러분도 집중하면서 보세요 어 이게 한번에 한번에 조각맞춤 다 된다 갑자기 마지막 가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한번에 조각맞춤 다 돼 이거는 으아 오우 자 일로 확실히 올라가거나 이런거는 언차티드보다 툰레이더가 한수이다 어려워 어려워 자 가자 하 요거 좋아 요거 절로 가는거야 들어 들어 하나 들어주고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지도를 보면 돼 지도를 자 여기 안 맞아 혹시 뭐 이런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화염백 있는거 보니까 그래그래 맞네 맞아 어휴 이 미친새끼 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겠군 이거 설마 자기 아버지 아니야? 아니지? 어휴 그럴 리가 없지 그 아버지가 언제 여정을 떠나셨는데 아직까지 시체가 부패하지 않을 리가 없지 어휴 왜저래 쟤네들 어어 어 쟤네들 왠지 살려야될거 같은데 붉은 군대가 다가온다 야야야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야 나머지 놈들 연료 탱크 좀 부숴다고 우리가 눈판을 강박할 줄 알아 쟤 됐어 괜찮으십니까? 괜찮으십니까? 먼저 파이밍부터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독일어냐? 빨리 무슨 뭐 토스트 토스트 그래 무슨 뭐 개같은거 공룡이름 말하는거야? 뭔 사우루스문 얘기하는거 같잖아 그분이 감옥에? 가만있어 내가 뭐야 죽었잖아 이런 이건 뭐야 아 내가 잠겼네 이 문을 열려면 만능 열쇠가 필요하다 만능 열쇠 여기 있지 개같아 총알 세발만 썼네 아 활을 여기서 공급해주는거 보니깐 그래 물량이 꽤 있을거 같애써 안되면 제 백으로 구할 수 있는 아 활을 여기서 공급해주는거 보니깐 안 되면 누구를 지금 구하라는데 아 제가 대장이네 콘스탄틴 다시 보네 꼭 이럴때 한명 죽이더라 어어어 눈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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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윽 어흐 어어 눈 실망했어 어휴 개 잔인한 놈 이거 아 이 성우 누군가 봤더니 왜 시시오 성우네 아 목소리 무게감이 다르다 했어요 야 쟤는 완전히 리신으로 살아야 되는 각이잖아 그쵸? 핵리신 뭐야 쟤까지 죽여야 돼 결국? 어 너무 불쌍한데 왜 얘가 빨강색이야? 누굴 본다고 어어어어어 아이 큰일났네 이씨 보셨네 보셨어 강강수월네 강강수월네 한번 잊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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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뭐야 안 죽었어 일단 제거해 일단 일단 제거해 얘 얘 일단 얘 일단 제거해 에 지금부터 진흙탕 전투로 시작한다 자 일단은 아 아 굳이 우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야 이런 쟤야 어 난리났네 난리났어 야이씨 힐해 힐해 아아아아 야 이건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 사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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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됐어 됐어 한마리 남았어 한마리 남았어 자 너는 최종병기로 죽여준다 최종병기 부어어 얘는 진짜 인간적으로 죽이지 말자 불쌍하대 어 쟤네 쟤 쟤까지 죽이지 맙시다 야 너네 그렇지 내가 썼던 총하고 화살 다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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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내산 흐흫 심형씨인줄 알았네 자 조금 무지하고 갑시다 어 이게 지금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불태워야되는 각이거든 아 이게 하나 있네요 자 하나 까자고 터져라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듣고 온다 아 아 어이 피해 뭐 돼질려고 얘 방금 뭐라는지 알아요 인연이 돼질려고 어디서 여자를 그렇게 무시해 이래서 한국사회가 문제야 이래서 한국사회가 문제야 크아 흐아 한국어 더빙이 아주 그냥 쌈박해 그쵸? 아 그래 여기서 야 되게 뜬금없이 캠프가 있는데? 그래 콘스탄틴 여기로 왔죠? 아 그러고 보니까 쫓는 자도 종교 쫓는.. 쫓기는 자도 종교야 어떻게 보면 트리니티 애들도 거의 보면은 그 뭐 대장에 대해서 뭐 믿음이 있다 이러잖아 뭐 종교야 거의 느낌상 그 뭐 대장에 대해서는 종교샷